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7월에 오실 데이 마스터 강사와 또 그의 사모님 루안 사모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 마스터는 나는 왕이로서이다 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때가 되면 정말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 다윗이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바꿔지고 장군의 정체성으로 바꿔지고 나중에 왕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바꿔지는 그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데 너무나도 이제까지 나온 정체성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놀라운 책이고 가장 놀라운 강의였습니다 이분은 또 예언적이기 때문에 수업시간마다 예언을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풀어놓으신 분입니다 이번 7월에 오시면 여러분의 정체성과 정체성을 알았을 때 그 정체성의 능력이 어떻게 강력한가를 배우게 될 것이고 또 루안 사모님은 아주 선지자로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데렐라와 같아요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아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정말 나락에 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아름다운 꽃처럼 사용하시는가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포로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7월달 7월 3일부터 5일 이 인텐시브 코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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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